9월 마지막 거래일이던 오늘도 주식시장이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불안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2100선 사수도 걱정하는 상황으로 몰렸는데, 문제는 앞으로의 분위기도 박지 않다는 겁니다. 김기송 기자. 네, 김기송입니다. 증시가 오늘도 오르락내리락하면서 투자자들의 속을 시커멓게 태웠는데, 변동성 얼마나 컸습니까? 네, 코스피 지수는 장이 열리자마자 개인의 매도세에 끌려내려가면서 2140선이 무너졌습니다. 저점을 경신한 코스피는 기관이 천억 원 넘게 사들이면서 장중 반등을 시도했는데, 위축된 투자 심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2155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또한 종가 기준으로는 연 최저치입니다. 미 연준의 긴축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시장을 억누르면서 반등이 쉽지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0.36% 하락한 672선에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은 8원 70전 내린 1430원 20전에 마감했습니다. 9월 한 달은 떨어졌다는 소식만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달 동안 얼마나 빠졌고,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나옵니까? 네, 이달 들어서만 코스피는 13% 가까이 빠졌습니다. 지난 6월 13.15% 하락한 이후 올해 두 번째로 큰 환호폭입니다. 코스닥은 16% 넘게 떨어졌습니다. 매파 기조를 고집하는 미국 정책에 전 세계 통화가 약세를 보였고,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 기업 실적에 경고 등이 들어온 영향이 컸습니다. 문제는 적어도 올해 말,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국 파운드 화발, 외환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외환 시장이 흔들렸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고, 테슬라와 애플까지 실적 둔화 리스크가 부각된 것. 이 두 가지가 아마 해소가 되어야, 혹은 완화가 되어야 시장의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다만 세계 국채 지수에 한국이 관찰 대상국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외국 투자 자금이 최대 90조 원가량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김기송입니다.